남집사 가자 마사 quid 마사 quid 아들아 조금만 잠으렴 응 웅 웅 웅 피부 만들기가 나름 알게 아 쥐래 왜이래 아 f**k 히히히히히히히. 요리에 왔어. 아 뭐 이렇게 어렵노 이거 지랄 아들아 내가 나중에 구해줄게 아들아 조금만 참 아들아 일단 아빠가 먼저 가 있을게 오케이 우와 힘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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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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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안되네 왕꺼는 어떻게 하네 Type 황 Ecuador fin soy 이 속도도 조절할 수 있나 잔인간? 아 너무 속도 줄이니깐 못 올라가네 아들아 다시 가자 아들아 아빠 다리가 이상한 방향이 없네 아들아 다시 아들아 다시 아들아 다시 아들아 다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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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구참 이걸 넘기고 이것만 봅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회전을 하면서 사보자 그렇지 오예 어렵다 어렵다 개어렵네 다음 도전 나 씨 자영을 할 차례 아니냐 리액션 호흡 잠시 안녕하세요 아 락 락 락 잘 뭐하는거 에헤이 차 바퀴가 아니 차에도 내구도 있는데 흐흐흐 개 어렵네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아 어? 아들아 잠깐만 아빠 그만하다 아빠 귀가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아빠 귀가 아빠 귀가 없는 것 같은데 대야 하핫 바퀴도 하나 없는데 하핰 하하핫 등시랑 할수있어 앞바퀴 없이 할수있어 충분히 해왔잖아 이때까지 할수있어 할수있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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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죽는다 아 바퀴가 날라가 버리네 야 이걸로 해야되겠다 바퀴 때문에 아 이제 알아 기분탓이야 야 이거 못맞추겠지 갔다섰다 어우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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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앙으로 잘 만나면 다 피할 수 있네 이건 뭐 컨트롤 좀 할 줄 알면은 큰 문제가 없을텐데 어 안 쫄면 돼 안쫄는게 중요 아들아 그거 앉아있어 봐봐 괜찮다 바로 눌러가네 어후 요건 좀 쉽지 않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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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왕궁 페이크다 아 오우 팍 와리가리 타면 못 잡을까 아 여기서 가속도를 좀 붙여갖고 оки 알파고 우와 알파고 대박 알파고 아니 아니 이거 에 눈이 쪄갖고만 대자영 드디어 가즈업 휴가 가족 휴가가 아니고 이니셜디각이네 괜찮아 얘들아 기분 탓이야 어디 다쳤어? 앞에 내 폰 하라고 해 잠깐만 그럴 수 있지 부스터가 있어 우리 피해줄게 기다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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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들어오면 안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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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폰이라도 껴어야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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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좀 쉬어준래 다시 샤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시 안 되는지 안전벨트 잘 뵀어? 간다 안전벨트 미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어? 미쳤어? 에드샷을 맞을 줄이 이런 병맛이 있나 또 에드샷 맞았어 속도를 좀 줄여야 되나? 맞네 속도 좀 줄여야 되나? 너무 빠른데? 여보 손이 있어선 안될 방향으로 있는데 잠시만 됐다 가자 목숨을 건 여행이 되겠고 안 느끼고 있었다 아아 좋아 나는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었어 안전벨트맨 빨리 위험하다 와 저 파마도 죽네 오우 차 성능이 너무 좋다 좀 천천히 가야겠다 가보자 아 이정도 속도 60km는 안전 안전수치잖아 70km도 뭐 그렇게 위험한 조합이 상 cose 000km 50km 100km 80km 11ence 무조건 왈급 너무 잘 안보이는데 경량화 성공 아들아 아빠 믿어? 이야아아아아아 딸이었어? 다시 시작하네 길이 너무 개 똥이나있네 아 여보 괜찮아? 안전벨트 좀 매라니까 배틀 왜 안내? 안전벨트 여보 안보여 여보 안보인다고 여보 차에서 그러면 안돼 여보 딸이 순삭되는데 딸 순간 삭제가 아 그리쏘 아들아 그리쏘 아들아 이럴수 대단해지고 운전 나한테 맡기고 피곤하고 와서 자 다같이 잡았네 벌써 잘나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위험한거 알지? 손도 좀 줄일게 여보 내 다리가 너무 더워서 다리 좀 빼놨어 덥네 차가 핸들링이 안된다 afect 이거 아 꺄악 인 아웃 인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니셜 디 아 괜찮아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 한번 쳐주 può Stalin 여보 조금만 참아 이니셜 디아기 다 아깝다 부스터 온 안되네 괜찮아 다시한번 아웃 인아웃 그렇지 왜이렇게 어렵냐 난이도 아냐아냐괜찮네 다시 여보 차안에서 애가 보는데 그런 안돼 뭐하는거야 여보 사진찍고싶어 프린세트 얘야 엄마는 저기서 사진찍고 천천히 오신다 엄마 믿지 괜찮아요 아빠만 믿는 별 언제 생각나 그런데 이 지글 다시 하기 싫다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친구만 난 이 게임에 물리를 믿는다 그렇지 개꾸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 300만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여보 안전을 위해서 잠깐만 도로에 저게 왜 있냐 미치 뭐 뭐야 지금? 오케이 이니셜지 응? 운전 연습도 하고있지 안 그래도 요즘에 운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면허 달려구 면허 달려구 운전 연습을 했는데 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잠깐만 쇼커 달아냈다 야 이거 쇼커 까겠다 쇼컷이 있었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쇼컷이다 쇼컷이 있었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되는구나 그걸 몰랐네 쇼커 찾았는데 길로 가야돼 아 길로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키보드로 해서 그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저것도 되나? 패드로도 되나? 너무 눈색이 너무 어 미니카로 면허 어 미니카로 면허 어 밀어줘 미니카즈 순식간에 티커드 진짜 아 괜찮을거 같다 괜찮을거 같다 괜찮을거 같다 괜찮을거 같다 괜찮을거 같다 이 정도 높이는 괜찮잖아 그렇지 그렇지 인생 쇼컷이다 힘내 부스터 끝 너너너너넛 그치 뭐까 이거 또 너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좌우가 그렇지 올려가면 돼 그래 그 거야 들리가 으음 다시 해야겠다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싶은거 다크 소울보다 더 어려운데 뭐가 띠리리리 못산네 자기암 내렸다 딸내미 어디간데 어? 방금 날림이 뭔데? 날림아! 난이도 오지네? 미쳤네? 날림이 뭔데? 이게 브레이크야 아! 브레이크가 있네 여보! 안 돼! 그럴 수 있지? 이해해줄게 가고 싶은데로 가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안전하게 날 수 있을까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출발 그렇지! 그렇지 더있냐? 그지같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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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어디갔어? 얼굴 거기다 끼어서 자지마라 그랬지 위험하다고 diagram 깔뻔 합자하지만 아빠 믿지? 김대전 뭐야 뭐야 그 와 굴러내려 오오오오오 딸아 장문 밖으로 머리내미지마 미쳤어 다친다 너 장문 밖으로 머리내미지마 아빠한테 겁나 다친다 오케이 힘들어 난이도가 얄짤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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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여보! 쟤들 대포 쏘는 것 때문에 미치..뭐야 와 난이도 미쳤.. 아 땅바닥이 돌고 있구나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출발할게 천천히 출발 지랄하고 있네 이씨 으메 미니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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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가면 안되네 남보다 비올라오는데 또? 됐어 또? 지뢰도 급혐이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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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이텔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막혀있을 줄 알았고 아 올라가는게 이쁘나 피해야되니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 뒤로 가야되네 아 아니네 아 여기 여긴 안전하니 원할라당이는데 이건 뭔데 이 뒤로 가야되네 아 가라? 어? 이 뒤로 가야되네 날씨가 너무 잘 어울려 간에 아 여기 되게 중요한 컨트롤을 이용하네요 일부러 다 하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서야되네 앉아놓으자 와 진짜 힘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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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감사합니다.